이거 하면 되나요? 살인마니?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! 아이고 사장님! 아 죄송해요! 아씨! 왜 때려요! 아이고 잘못이라면 때리시네! 이거 경찰서에 이룰거야! 어 드디어 잡혔다. 게임이 잘 안 잡히네. 벌써 레벨 5야. 레벨 5인데 아직 20이야. 이게 말이.. 원래 20인 사람 많아요? 레벨 5라도? 모자 왜 쓰는거지? 여러분? 모자 왜 쓰는 걸까? 모자 쓰면 잘 들킬 것 같은데. 벌써 걸렸어? 뭐야? 벌써 걸렸어! 아 만점을 계속 넘겨야 되구나. 더 썰임만가? 발전기다. 아 뭐하네 얘? 무답이네. 아 뭐하네 얘? 난 간다. 오 심장수. 저기 잡혔다 어떡해. 오 인신이다! 오 인신이다! 기다리고 있겠지 인신에서? 아까 저쪽으로 간 것 같은데? 어머머머머 아 아 아 도와주려다가 내가 이거 안녕 아 괜히 도와주러 가네 저 앞에 있다 아 으아 빨리 해주자 도망쳐 힐 해줬지 쩔어 오오오 크흠 여울님에게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저 이심랭이에요 점수를 계속 못 넘겨 아 누구 또 잡혔네 우리팀 왜 이래 못하냐 저거 살인자를 잘하는건가 발전기를 돌릴수도 없겠어 발전기를 돌릴수도 없겠어 저 주변 아이씨 개무서워 너 무서워 발전기 어딨어 발전기 어딨어 저거 저거나 돌리러 가야지 개무서운 것 어 여기 발전기 있는데 아 돌리다 들킬필인데 저거 그거 고해주러 가볼까 없는 것 같은데 나 치료해주다 말았구나 일단 튀어 끊어 그냥 치료해줄게 저기 또 다쳤네? 뭐야 얘 힐 안해줘야 돼? 해줘야 되는데 야 이번엔 좀 점수 좀 되겠다? 되겠다? 오늘은 심지어 안해요? 똥싸고 튀기 똥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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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티의 지존 저 한 명 기어다니네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발전기부터 켜야겠다 4개밖에 없어서 아 4개나 남아서 하나밖에 못 켰어 지금 이거 까마귀 소리 듣고도 오겠다 그쵸? 나 이거 없애고 싶다 이거 없앨 수 있지 않나 갈고리? 치료 좀 해주러 갈게요? 쟤한테 없네 나 거의 이번에 뭐 헬렌켈런데 이거? 이번 판 거의 헬렌켈러야 이거 이거 좀 해주러 갈게요 이거 좀 해주러 갈게요 이거 좀 해주러 갈게요 해 아 여기 없어 망했다 어머어머 친구가 미안하나요 어 뭐야 아 뭐야 아 인터넷창 떴어 아 인터넷창 떴어 아 뭐 파일 올리고 있었는데 그거 떴어 우리 둘이 모이면 힐 할 수 있지 않냐 저 왜 다 때려 눕히냐 왜 어려워 지려워 왜 안달아요 갈고리 일부러 다 때려 눕히려고 하는거지 내 아이디가 유후야? 이제 맞네 아 조금만 나 노래 들리는데 왔어 왜 튀어 돌아버리겠네 저거 쓰러지면 힐 못해줘요 저 멀리 도망쳐야겠다 쟤 죽어가는 애부터 살려라 아 갈고리 근처에 있으면 내복이 걸리겠네 아 쓰러졌다 얘 망했다 다 죽었어 와 대박이네 아 이런식으로 하는거구나 살인마 일단 아 나 잡으론다 갈고리 걸린다 수고 뭐 엄마 뭐 아 살인마 잘한다 얘 랩 몇일까 아 걸린다 내가 괜히 말해가지고 왜 하필 내가 걸리냐 왜 나를 거냐 아 어이가 없네 역시 제일 이쁜사람을 걸어야지 그래야 구하러 오지 그쵸? 제일 이쁜사람을 일부러 나 떨어지게 해가지고 점수 돌려고 하는거 아니냐 이거 나 존나 잘 튀는데 너 뒤졌다 너 내 무빙 보이냐 지금 화면 안보이지 화면 어지럽지 지금 내 무빙이야 이게 야 일부러 야 나 혼자밖에 안남았어 미친거 아니냐 존나 무섭잖아 미친놈아 욕 나오게 하네 아 개무서워 개구멍 찾아야돼 야 거의 뭐 이거 나 혼자 이씨 점수작 하자는거야 이게? 아 그래? 아 점수작 하자고 한거야? 난 모르지 살인마랑 말이 안통하는데 아 하나 킬하고? 아 이게 이게 점수작에 이렇게 한게? 왜 하필 나한테 기운을 줘가지고 나 차라리 죽이지 무섭게 시리 하고 있다 어 점수작 하고 있잖아 짜상 점수작 하고 있잖아 알겠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I'm ok ok understand 이거 하라고 기회를 주네 이거 하라 너 이거 하라 그래서 점수를 얻어라 이거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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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erstand understand I'm understand 오케이 오케이 어 죄송합니다 살인마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? 이렇게 하면 됩니까요 이거?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? 아 그렇게 해서 니도 점수를 얻고 나도 점수를 얻고 나도 점수를 얻고 나는 별로인거 같다잉 살인마가 안죽이고 나한테 일을 주는데 어떡해 이거 노예계약 아닙니까 이거? 노예계약인데 이거? 또 또 오빠가 안 돼 이제 다른거? 다른 발전기? 오케이 쉿 쉿 아 사장님 그만 밥 먹고 일하면 안될까요? 저기요 사장님 배고파요 사장님 밥은 주나요? 사장님 오케이 사장님 사장님 밥은 주고 일할 일 지켜야죠 점수작을 할거면은 일을 해 어 밥을 줘야 돼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하라고 이거 아 그랬어? 아 나 처음이야 이런 점 아 이렇게 하라 아 오케이 이거 하면 되나요 살인마님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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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 죄송해요 아씨 왜 때려요 아씨 아이고 잘못이라면 때리시네 이거 경찰서에 이룰거야 경찰 경찰서에 이룰거야 112 알았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 한 번 잘못 튀겼다고 이거 거의 스파르타로 시키네 사장님 이렇게 안되나요?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일에 집중이 안됩니다 사장님 너무 무서워서 손이 떨리는데요 이거 꽁튀기 한 번 잘못 튀긴 것 같았네 이것도 너무 무서워요 소리가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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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는대로 하겠습니다 얍 아 아 아 이거 스파르타네 이거 이에서 들어오면 안돼 나 또 때리겠지? 사장님! 잘못해주세요! 사장님 저 무서워서 똥질인 것 같거든요 엉덩이에 엉덩이에 똥질인 것 같은데 저 채워놔야겠다 알았어요 이거 할게요 알았습니다 선생님 나 똥질였다니까 지금 팬티에 아 진짜 멸랭크야 저 저 살인마 멸랭크가 아 무서워 빨리 해야 돼 빨리 나 손 떠는 거 안 보여 지금? 손 개떠는데 나 전 지금 죽을 수도 탈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사장님이 쫓아와요 도망가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사장님 얼마나 사장님 처음에 당황했을까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사장님이 처음에 내가 도망가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쵸 여러분 야 이거 혼자 나오면 안되겠어 거의 악몽이야 나 똥질었다니까 지금 아 그만하면 안돼요 사장님 저 힘들어요 사장님 저 힘들어요 거미다리야 나를 데려가 그냥 나 치룰로 죽겠다 이러다가 이거 이거 하고 좀 튀어 볼까요 여러분 이거 하고 튀어서 근데 문 열어야 되잖아 개구멍 어딘지 모르는데 사장님이 개구멍 알려주시겠지 아 죄송해요 그럼 개가 안할게요 아 죄송해요 사장님 사장님 밥은 주나요 이제 다 했는데 할 일 할 일 다 했는데 밥도 주나요 밥 주나요 아 아 아 사장님 빵구마려운데 껴도 돼요 사장님 아니 어 사장님 정말 문 열어라고 어 왜이래 적응 안돼 눈물 날 것 같애 가만히 있어보세요 사장님 가만히 있으라구 어 옆문 열겠습니다 아 내 표정 봐 진짜 누가 시켜서 하는 것 같애 그 어어어 아 아 으아 아 아 으흐 그 사장님 가면 벗고 으으으 으흐 으흐 사장님 저희 조금만 있으면 뒤져요 하하하 개구멍까지 사장님 냄새날거 같은데 아 사장님 쟤 무덤 아니죠? 그래 수고 많았다 살인마야 안녕히 계세요 살인마야 아 잘있어 정들었는데 왜 왜 자기도 점수 오르고 나도 점수 오르게 해주는건가 그쵸 이거? 어? 오늘 한 번 끝날 때까지 없잖아 그래 이긴 사람 진 사람 치킨 사주기 어? 야 콜 그래 어허허허허 시허오빠 쪼단식으로 했어 바로 말하자마자 뭐라있어 너 방금 쪼단 어허허 어허허허